여유 만만 우리 천복궁 사역자님들이십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런 걸 많이 느꼈지만 우리 이번에 새 식구 환영 세미나에 가서 정말 우리 천복궁 사역자들이 그런데 가서도 사역자 중심 역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협회 주관으로 3회에 걸쳐서 그동안 전두환 분들이 새 식구를 모시고 가서 환영 집회하는 건데 이번에 권역별로 네 군데서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서울권은 친화관에서 그다음에 수도권은 청소년 수련원에서 또 지방권 두 군데에서 그렇게 동시에 했는데 천복궁에서 우리 서울권에는 한 160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복궁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여 명 가까이 갔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 사무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협회가 주관이지만 중심은 우리 천복궁에서 또 하셨습니다. 역시 가서 권정남 부장 중심한 직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역자님들 우리 팀장님들 가셨어요. 자리에 좀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동참하셨던 분들 봉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저 팀장님들하고 여성회장님들하고 가셨었는데 역시 전도하기도 어렵지만 그런데 1박 2일도 데리고 가는 일도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명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그 수료식에 우리 전도 국장님 신인성 국장님이 오셔서 지금까지는 새 식구였지만 이제 이번 이 행사는 자대배치 받는 중심 식구로서 자대배치 받는 행사였다 하시고 강하게 정말 이렇게 한 단계 성숙하는 식구들의 모습에 아주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주변 환경이나 영적 분위기나 정말 가서 그 자리에 참석하면 정말 제압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아주 자세들이 그 입지에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내가 지금까지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정말 통일교회 이런 데 와서 느끼면 앞으로 정말 말도 좀 많이 줄이고 정말 자중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칠 무렵에 지역별로 이제 그러니까 동서남북 교구 그다음에 천북궁 교구 이렇게 해서 다섯 교구가 갔는데 우리가 3분의 2상이 인원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정말 중심이었어요. 훈독도 기도도 축시도 그다음에 우리 김우라상이 세 식구들 남자들은 부채춤을 가리키고 여자들은 또 뭡니까 바운스 체줄을 가리켜가지고 즉석에서 나가서 화동해해 이만한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동심으로 돌아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습을 하고 나중에 소감을 말하고 하는데도 정말 그 부채춤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남자분들이 얼마나 잘 춤을 춰서 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물도 좀 주고 그랬는데 아 네 불러만 주시면 하겠다고 아주 즉석에서 배웠는데도 너무 열심히 아주 빙빙빙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그런 그 참여한 식구들과 정말 안 한 식구들의 차원은 정말 다르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협회에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세 식구를 예우를 하면서도 찬양 기도회까지 참석을 시켰어요. 이 흰 티를 다 주셔가지고 거기에다 막 다 세 개 식구들이 다 찬양하는 데 들어가서 똑같이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영적 육적으로 다 털어낸다는 그런 설명론을 우리가 사이사이 막 하니까 얼마나 세게들 치면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시간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주 짧은 기간에 아주 급성장하는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도 수고하시고 그랬는데 정말 이런 협회 차원에서의 이런 큰 행사에 정말 네 사람 하나씩이라도 더 데려간다면 정말 축복받은 분들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나 예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갔는데 역시 은혜는 똑같이 받아오더라 하는 생각을 가졌고 우리 중부에서 고금석 씨가 천복궁 대표로 대표적 지역별로 국효고별로 대표 꽃다발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인이 당신이 나갑니까 만약에 나가면 정말 중심식구도롯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받겠느냐고 막 다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일단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오면서도 당신은 이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중심식구도롯을 해야 돼. 계속 주입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모르게 자기들이 심성이 정말 새 식구 입장에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누에꼬치가 누에 속에 뭡니까. 이 꼬치 속에서 이렇게 나비로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3회째 저도 처음 갔는데 그동안 수고한 식구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정말 협회 차원에서 너무 맛있는 것도 해주고 잠자리도 좋고 인류 호텔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심원이라든가 우리 천승산 다니면서 그런 또 여러 가지 청평을 소개하는 프로젝트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아버님이 해오신 그 역사와 그 뭡니까. 그 크신. 크신 분이 정말 너무 일찍 가셨다 하는 아쉬움 같은 것을 가지면서 속속들이 청평에 대한 은혜를 받아오면서 정말 아주 보람을 크게 가졌습니다. 올 때는 그냥 차가 한 대가 또 이제 고장이 나는 바람에 한 차에 그냥 50명씩 태워가지고 또 불뿌리 헤떠져서 왔지만 그래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60여 명 식구들이 정말 부활된 이런 기간을 가지면서 더욱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서 정말 하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교과장님께서 아이자와상 전도로 방전도에 대한 말씀을 강하게 해주셨는데 아이자와상이 그동안 길에서 전도 열심히 많이 했잖아요. 빠지지 않고 그 청년을 아주 예쁜 청년을 전도해가지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색시가 왔어요. 네 우리 중부 소속인데 저렇게 고준히 하다 보면 정말 하늘이 저렇게 예쁜 분들을 이렇게 인연 지어주셔서 네 로방전도에서 만났거든요. 그분은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조건을 이렇게 참 세우면서 가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세 식구입니다. 우리 열심히 로방전도 하고 관계전도도 많이 하셔서 정말 빛나는 천복궁 넘치는 천복궁 비어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는 여러분들 사역자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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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